오늘 오실 분은 많은 분들의 염원으로 성사된 게스트입니다. 김석진! BTS 진씨입니다! 어서 오세요! 월 와 핸이라고. 잘생겼잖아요. 월드 와이드 핸섬. 세계적으로 잘생긴 사람. 물론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많겠지만 제가 못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. 마인드가 더 잘생기셨네요. 얼굴이 좀 더 잘생겼어. 어라? 야 이 새끼 너 유튜브 봤어? 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. 야 그거 당연히 내 전문의지! 이러면서. 진씨에 대한 미담이 엄청 많던데. 기한장에서도 스태프분한테 울릉도에서 아주 시원하게 싹 오징어를 돌리셨다고. 괴사를 딱 하고 카드에 내역서가 날라왔는데 야 이 오징어가 금징어더라고. 왼손이 좋은 일을 하면 오른발 끝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턱 위로는 아주 당당하고 매섭게 얘기하잖아요. 여기가 엄청 부끄럼쟁이가 됐어요. 티나나요? 인간적이시네. 아이고 이뻤겠네. 아이고 이뻐라. 안녕